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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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으면 차를 못 타요. 그쵸. 속에도 열려야 돼서. 배가 아파요. 지금 도중하셔서 많이 했어요. 가끔씩 나뭇이나 내요. 그래도 다시 그 차를 또 타지. 못 타죠 이제. 다른 차가 오면. 괜찮은데. 내리면 테스트하고 또 서면을 다시 가야죠. 서면 할까요?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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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h. 온 수건 년도 가난이야. 가난이야. 북두칠성님이 폭마련을 하셨던가 북두칠성님이 폭마련을 하셨던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적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적 명과 수복을 첨지하느냐 명과 수복을 첨지하느냐 북술전의 팔자루다 인연의 신세는 어이허여 목술령의 팔자루다 인연의 신세는 어이허여 이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이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퍽퍽허거리고 앉아서 설리운다 퍽퍽허거리고 앉아서 설리운다 저번에 배우셨다고 잘하시네요 이제 이것은 차차 다듬어 나가고 어렵더라도 배워야 됩니다 이리 한참 설리 울제 그 뒤에예요 바로 뒤에 이리 한참 설리 울제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소길랑 끓여 먹고 박소길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다가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디 그러죠 그렇게 해서 박을 타죠 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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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실건 이게 진양 전이 어려워서 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랑 실건 담궈주소 기다려야 돼요. 오륙박을 담궈주소 에이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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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리고 육박 다시 기다려야되요 실요렁 실것 담궈주소 각일박 담궈주소 고구르 꽉 쉬고 예 이허 루 에 두 박자 여 가 하나 둘 셋 세 박자 루는 한 박자 그래서 여섯 박자 에 이허 하 하 로고 이게 어려우니까 에 이허 세 박자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하나 넣는거야 살짝 이렇게 에 이허 하 로고 시작 에 에 이허 하 로고 다 고고 주소 당거 당거 주소 당거 주소 당거 주소 당거 주소 각일박 당거 주소가 4개니까 4박이지 그러고 나서 5,6박 쉬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말수대로 다시 갈게요 시르르 시르르 시르르가 시르르 시르르 말은 말이지만 그게 한 박자 밖에 아니니까 한 박자 사이에다가 시르르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시작 시르르 롱 실 공 그러니까 시르르 실근이 각일박이야 시르르가 한 박이고 롱 저기 뭐야 한 박 그리고 실 한 박 근 한 박 이렇게 되있어요 이렇게 시작 실근 실근 하지 말고 실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끌어내려 실근 그리고 건 하면서 꺾는 음이니까 건 이렇게 시작 건 이렇게 꺾어내리는 거예요 실근 기다렸다가 시작 실근 당거추소 각일박 당거추소 애이요 허루 애이요 허루 당거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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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나갈게요 이박을 타고들랑원 이렇게 시작 이박을 타고들랑원 타고들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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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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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오 어지럴 낙오 어지럴 말고 말고 이박을 이박을 타고들랑원 이박을 기다리고 이박을 타고들랑원 이박을 타고들랑원 이박을 타고들랑원 이박을 이박을 타고들랑원 지박을 타고들랑 이박을 타고들랑 이박을 타고들랑 이박을 실을롱 실건 담궈주소 담궈주소 에이요하루고 에이요하루고 담궈주소 담궈주소 이 박을 타고들랑은 이 박을 타고들랑은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밥안통만 나오느라까지 할게요 밥안통만 시작 밥안통만 나오느라 나오느라 참 슬프다 그죠? 세상에 얼마나 패가고 보니 못 먹었으면 실을롱 실건 실을롱 실건 담궈주소 기다리고 기다리고 담궈주소 에이요하루 에이요하루 이 박을 타고들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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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들하십니다. 밥안통만 나오느라 밥안통만 나오느라 너무 잘하셔요 대박 나겄어 흥부 첫째박을 할 때 이렇게 잘하지를 못했거든 옛날에 선배님들은 한 장단 나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단을 무려 첫 시간에 나가지를 못했다니깐 화요가 대단합니다 얼마나 내공이 있는지 알 것 같아 네 자 회장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는 것을 하겄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와주시고 오늘 해식은 날이 오늘이 맞아요? 오늘이 맞아요? 오늘이 맞아요? 어째요? 저 오늘 회식하는 날인데 오늘 약속이 있네요 선배님 컨디션이 안좋은 것 같은데 네 회장님 그래요 한번 미루지요? 한번 미루지요? 한번 미루지요? 한번 미루지요? 그럼 Tutaj